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미향,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서 시민단체를 주도했던 윤미향이 그동안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 먹었다 하는 의혹들이 곳곳에 제기되었고 당사자인 이영수 할머니가 두 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안부 할머니들을 덩쳐먹었다 하는 식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돈을 주지 않은 것은 물론 이근이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당국과 접촉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막아서 여러가지 말하자면 한일관계의 갈등과 파국으로 이끌어가는데도 당선자 말하자면 윤미향과 정의연 등이 역할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왔는데 그동안 윤미향이 받아왔던 많은 의혹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약 40분 동안 땀을 줄줄 흘리면서 해명했는데 이 기자회견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혀를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뻔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죄, 사과는 진정성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잘못이 없다, 이렇게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사퇴할 생각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윤미향에게 제기된 의혹과 해명을 요약한 기사가 있어서 한 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모금한 돈을 할머니들에게 쓰거나 전달하지 않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윤미향은 1992년과 2007년도에 모금을 통해서 각각 250만원과 1억원을 전달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남는 여전한 의혹은 할머니 지원금 외에 수십억 원대의 지원금이 있는데 이 용처는 아직 소명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1억씩 줬다고 하는 그것도 다 합치봤자 9억 정도밖에 안 되더라. 전체 49억 가운데 9억을 주고 난 뒤에 나머지 용처는 어디냐. 그 외에 또 다른 모금들이 많이 있었다. 다른 모금. 그런 모금에 대해서는 금액도 제대로 소명되지 않고 또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지금 설명이 부족하다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개인 계좌로 모금해서 횡령한 의혹이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윤미향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인 계좌 모금은 2014년 이후에 아파트 매입 등은 그 의전이라 정대협과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계좌 모금은 2014년 이후다 이랬는데 지금 조선일보가 취재한 바이 따르면 2012년 3월에도 개인 계좌로 아프리카 성폭력 피해자를 후원하겠다라고 모금을 했는데 그게 개인 계좌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성폭력 피해자 후원한다. 이것도 좀 쌩뚱맞은 것에다가 그것도 자기 개인 계좌로 모금을 했다. 그리고 안성심투를 높은 가격에 사고 그도 차익을 횡령했고 또 헐값에 팔았다 하는 의혹에 대해서는 애초 비싼 매물을 깎아서 거래에 성사시켰다. 그리고 주택감가상각 등으로 건물가치가 하락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세에 비해서 두세 배 비싼 건물값에 대한 소명이 거의 없다.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산 걸 그때 그 당시 가격은 2억 정도 2억 선에 의해서 거래됐는데 왜 7억 5천 주고 샀고 또다시 인테리어 한다고 1억을 더 넣어서 8억 5천만 원을 집어넣는데 팔 때 가격은 4억 선에 팔았다. 말이 안 되는 해명이 안 되는 설명이 아닙니까? 그래서 소명이 없고 부동산은 감각상각으로 큰 폭의 하락이 없다. 부동산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올라간다. 땅값 때문에. 그런데 감각상각이 있다고 주장. 이것도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이고요. 그 다음에 유경식당 종업원들에게 월북을 권유한다. 중국에서 탈북했던 유경식당 종업원. 그래서 윤미향은 탈북 권유한 거 아니다. 민변의 장경욱 변호사가 할머니와 탈북 종업원의 만남을 제안했고 길원옥 할머니가 수락했다. 길원옥 할머니는 고향이 평양으로서 그래서 만나보자 해서 과거에 자기가 살았던 약이 등도 나누고 싶다 했는데 여기 이제 말하자면 유경식당 매니저였던 허강일 씨는 윤미향의 주장은 모두 거짓말이다. 길원옥 할머니는 치매의 정세로 사람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주장하고 있는 지금 윤미향이가 자기가 해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상당수 거짓말이거나 또는 거짓말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 구태여 윤미향이가 사퇴하지 않고 지금 바로 오늘부터 국회의원 신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꼭 대구야 말겠다고 하는 이런 그룹들에 대해서 지금 이 위안부 할머니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이용수 할머니는 기자회견을 보고 윤미향의 기자회견을 보고 줄줄 써가지고 그게 무슨 기자회견이냐. 할머니에게 사죄의 뜻을 전한다고 밝히자 내가 무슨 사과를 받냐. 나는 그럴 필요 없다. 받을 필요도 없다. 그런 것 없어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미향으로부터 사과받을 내가 입장이 아니다. 그 사람하고는 관계없다. 그 사람은 도저히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가 사과를 받고 수용하거나 하는 상황이 아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할머니를 조선일보가 취재해서 만났는데 이 위안부 할머니가 윤미향의 기자회견을 보고 난 뒤에 할머니 손에 만원짜리 한 장 지어준 적 없으면서 다른 데 돈을 썼다고 저렇게 뻔뻔하게 말할 수 있냐. 이렇게 분통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당선자가 사퇴해야 하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연하다. 사퇴해야 된다. 자기가 할머니들 대표로 국회에 들어간다고 하던데 지금껏 할머니들 위해 해놓은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할머니, 위안부 할머니의 친딸이라고 하는 김모 씨는 할머니들을 앞세워서 엄청난 돈을 거둬들이고 할머니들에게 주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라도 국회에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문재인 정권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윤미향 조국 그리고 최강욱, 황운하 이런 사건을 보면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오히려 감옥에 가야 할 사람들이 지금 줄줄이 국회에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운하도 오늘 국회의원 신분이 되기 전 어제에 비로소 경찰 신분을 해제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황운하는 현재 경찰 신분으로서 국회의원 당선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황운하는 지금 문재인의 아주 30년 직위인 송초로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여러 가지 의혹 정보를 받고 지금 검찰에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강욱도 조국의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명도도 그 당시에 정무수석을 해서 청와대에서 개입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줄줄이 지금 국회에 가고 있고 그리고 수사를 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리기 위해서 지금 한명숙이라고 하는 9년 전에 뇌물 9억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 살았던 대법원 확정 판결로 징역형을 살았던 사람을 지금 갑자기 뉴스타파와 KBS와 MBC 등이 나서서 그게 말하자면 뇌물을 줬다고 하는 사람이 검찰의 회의에 의해서 말하자면 허위 진술을 한 것이다 하는 취재를 하고 심지어 감옥에 가인 사람까지 만나서 KBS가 감옥에 지금 죄수를 만나서 인터뷰를 해서 그렇게 보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국가라고 보십니까? 정상적인 나라의 언론이라고 보십니까? 정상적인 국가의 시스템, 국회, 국회의원, 사법체계라고 보십니까?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부정선거 의혹이 여러 곳에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부정선거가 아니다라고 한 번 시연해버리면 조용해버리는 그래서 언론이 아예 보도도 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지금 대한민국, 여러분들은 바로 그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지금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고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 현장 안에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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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